반미주의자 정세균은 1950년 11월 5일에 전라북도 진안군 출신입니다. 1970년에 고려대학교 법대에 진학한 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대학신문기자로 활동하며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주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꾼, 정치양아치가 되어 상권분립을 위반하고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행정부 수장격인 국무총리가 되려고 합니다. 자파 진영에 있는 천정배 의원이 오랜만에 바른말을 해주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로 전 국회의장 정세균 이름이 오르내리자 유신 독재 시절이나 이승직한 발상, 입법부 수장을 했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행정부 2인자 삼겠다니 헌법과 민주 법치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의 정신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맹비판을 했습니다. 유신 독재 반대를 외치던 정세균은 천우원 말처럼 유신 독재 시절 발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세균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 너무나도 한심하고 국민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무시하고 요구를 듣지 않습니다. 부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가족관계 증명서, 조 후보자 딸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주광덕 의원은 오전 지뢰에 요구한 표창장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장재훈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활동내역 증명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우 의원은 후보자 딸이 2014년 8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직후 질병을 이유로 휴학기를 냈다며, 진단서를 제출해달랬더니 후보자 딸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간척 문재인 정부에 있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더러운 민낯입니다. 정 후보자는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국무총리 후보자 해명이 가관입니다. 학자가 아닌데 학자의 논문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답했습니다. 학자가 아니면 논문 표절해도 괜찮은 겁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괴상한 답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7대 비리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임룡원천 배제한다고 했는데, 논문 표절이 7대 비리 중 하나로 있습니다. 문재인과 자파 진영들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뇌로남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2014년 수입이 약 9,900만원, 카드 지출이 약 8,500만원, 기부금 지출이 약 4,000만원으로 지출이 약 2,700만원이 많았지만, 전체 자산은 약 3,800만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또 2016년 역시 수입 약 1억 2,000만원, 카드 지출 약 3,800만원, 기부금 약 1억 3,000만원으로 지출이 많았지만, 재산은 약 5,4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미국 유학까지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에 평균 1억원은 들어갔을텐데, 유학 자금까지 고려하면 부족한 돈이 수억원은 됩니다. 두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2006년 산업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준원씨가 약 1억원, 딸 유선씨가 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득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2014년과 2015년에는 자녀 2명의 결혼식 추기금이 각각 1억 5,000만원, 총 3억원가량이 들어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시인형 제35조에 보면,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조사비가 사회 통념상 초과될 경우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초과를 들어온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가 문재인 정관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문재인 7대 비리 중 세금 탈루자로 2명 원천 배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문재인과 졸개들입니다. 정세균 후보자 부인 최혜경 여사는 2016년 전세균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황후 쇼핑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가 이용한 관용차에 현대백화점에서 발급하는 자스민 카드가 붙어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대백화점 자스민 카드는 연간 4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VIP 카드입니다. 정세균과 자파들은 서민을 위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역겨운 인간들입니다. 심상정처럼 현대 1차변대 사장 집안에다가 돈도 많으면서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행위만큼이나 역겹습니다. 자파들의 더럽고 모순적인 모습들을 많은 국민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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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